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구목스 엑소폰 TV 매주 수요일 낮 12시 방송입니다 제가 10만 구독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실버 버튼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이기 모두가 우리 유치님들 덕분이고 또 유치님들이 함께 또 이렇게 사랑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10만 구독 달성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귀한 버튼을 밟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유치님들께 보여주고 또 영상을 담았습니다 평생 정말 이렇게 하기 힘든데 정말 제가 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편안한 고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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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